포항에서 사흘 연속으로 민가와 가까운 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포항시와 경찰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화와 방화, 전교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발화 당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평소 인적이 드물고 폐쇄외로 TV를 촘촘하게 설치하지 않은 곳이어서 원인을 밝히는데 난항이 예상됩니다.